김석진, 김남준, 정호석, 박지민, 김태영, 천정구, 그리고 민용기 인찬무사 남중 김지희 전 당근나 남의 콘텐츠랑 도마 공연 왜 내 콘텐츠를 안 하니까요 이거는? 콜라보레이션 그렇죠 이거는 게스트가 아니에요 콜라보레이션 콜라보레이션 예스 맨 아 아임 앵그리 그럼 둘째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형 익스플라인 레이전 오케이? 땡큐하다 아 저희들이 메뉴가 좀 달라요 오늘 아 진짜? 너의 메뉴가 따로 있구나 형 메뉴만 형의 메뉴는 그 어쨌든 먹을 수는 있는데 굉장히 오래 먹을 수 있는 껌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이쯤인 메뉴는 껌이에요 저는 껌보다 뭔가 네 입안에서 좀 더 오래 있고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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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탕을 준비했어요 먼저 껌을 한 입 껌을 한 입 와 정말 맛있다 여기가 어떤 맛이야? 이거 7개 맛이 7가지 맛이 있어요 첫 번째 포도맛 두 번째 복숭아맛 세 번째 오렌지맛 그리고 네 번째 레몬맛 다섯 번째 청포도맛 여섯 번째 블루메리맛 일곱 번째 아비의 사랑맛 사탕 무서워 민망하니까 까마 어우 정말 재밌다 사탕 이거 딸기맛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딸기맛이랑 밀크 딸기맛이랑 스트로베리 알죠 그리고 이거는 이건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요 이거 효이 한번 먹어봐요 아 맞네 아 진짜 왜그래요 나 방송이랬다니 그러지 말고 왜 성이 평소 맞이네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요 형이 또 있지이니까 음식에 관한 아재개그를 준비해왔지 깨가 죽으면 뭔지 아니? 나한테 했던거 같은데? 죽은 깨 아니에요? 깨가 생각나게 죽은게 밖에 없어서 미안해요 맞힐 생각 없었는데 진짜 미안해요 형 괜찮아요 많이 있어 너! 햄버거가 무슨 색인 줄 아니지? 햄버거야? 포칸디! 포칸디! 야 딸기맛이냐? 야 너 딸기가 도망가는 뭔지 아냐? 참 딸기 날기 땜 포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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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내 예상 딱 예상일까요? 두 명씩 생각났다 나는 할거같아 한 명씩 말하자 내가 나이 어린애 얘기해 난 김태훈 같아 난 전종국 같아 이거 왠지 알아요? 평소에 아마 평소라면 절대 오지 않을텐데 방송이 시작해서 온거에요 그치 이거 확실해요 이걸 여러분이 자 갑니다 오른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너 오늘 같은 날 누구야? 누구야? 이대로 머물러도 될 꿈이라면 정복아 너 평소에 내가 불렀을 때 온 적 있어? 근데 갑자기 왜 뜬금없이 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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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동성화 한들 왜 왔어? 있지? 정복아 있지 말거야? 왜그래 갑자기 내가 형님 사랑합니다 세 번 외쳐봐 야 잠시만 이거 형 형 가요 왜 형이 그 결정이야 그거 내 방이야 야 근데 이 방송은 내꺼야 아니 입증이 내꺼데 왜 너 보여 아니 내가 내꺼야 내꺼야 내가 틀어버려줄꺼 형 봐 안돼 가 지랭아 정복아 내가 열어줄꺼야 아니야 정복아 내가 열어줄꺼 내가 열어줄꺼 너가 영어로 그냥 말도 못하네 야 정복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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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뒤타리 안가 턱진이 형 사랑합니다 세금 말 봐 아 정말 그렇게 열어줄 안 된다니까 내가 그렇게 열어줄 그냥 해보라 했지 야 어 너 평소에 시키면 안할꺼면서 야 너 지민이 형 사랑합니다 해봐 봐 안할꺼면서 이거 야 너 야 야 너 그거 해봐 지민이 형 필요없어요 지민이 형 키 173 왜이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알았어 알았어 아니 맞긴 맞는데 야 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6이야 인마 6 인마 하하하하 176 36 0.4cm 야 흠 흠 춤춰봐 흠 평소에 할수없는거 좀 지민이 형들 시키면 안할꺼니까 야 춤춰봐 거기서 인마 거기서 그거 쳐봐 그거 와 야 야 애노 쳐봐 하하하하 나 이거 기억도 안나던데 흠 어 오 야 뭐야 뭐했어 야 못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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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못봤어 야 아스러워 아 아 알았어 어 누구였어? 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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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민이 형 야 누구일까? 야 아니 아니 야 올려줘 말도 안 돼 아 정국아 JK 들어봐 JK 들어보라고 야 정국아 침착해 침착해 아니 올려도 돼 야 들어와 아 진짜 들어오게 차인데 어 야 내 사탕이야 내 사탕이야 형 사탕 거기 있잖아 지금 형 왜 웃을 때 유리 닦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 형 웃을 때 유리 닦는 소리가 나요 진이 형 웃을 때 닦아보라고 다르잖아 손으로 닦는 거랑 다르잖아 내가 일본 처음 왔을 때 자 더 보여줘 어 야 그러면 오늘 팔씨름 배틀 한번 합시다 형이 세잖아 왼손은 내가 세고 왼손 하자 그러면 왼손은 내가 다 이기지 이겨 그러면 형 제가 영어로 뭔지 알아? 더 더 더 더 더 그래 난 빅토리 생각했는데 빅토리 생각했는데 승리고요 너 너 열 다섯 살 때 기억 안 나? 내가 여기서 풀어줘?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내가 쫙 찍어봐 내가 정국이가 처음 우리 연습실에 왔을 때 나 찍고 있는 거 맞아? 너 셀카 찍고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 봐 마이 찍어 내가 이 친구 열 다섯 살에 너 셀카 찍고 있는 거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진짜 돌릴게요 진짜로 진짜야? 나 나왔어? 진짜 돌렸어요 내가 말이야 손 가만히 있어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내가 스무살 때였어 너 돌리지 말라고 안 돌려 나 그거 넣을 거야 너 지금 형 앵글리하는 모습 보고 싶어서 그래? 아니 아니 진짜 이거 이거 보여줄게 형 그 때 때는 봐요 그 뭐냐 지금 5년 전이 언제야? 2012년 알죠? 아 맞네 그래 우리 처음 연습실에 왔을 때 너랑 나랑 너희는 2011년이죠 2011년 그래 미안하다 형이 산수를 잘 못해 그래도 수리는 3등 나왔었어 어쨌든 음 손 찍고 있어 이거 예뻐 그래 자 뭔 소리야?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 아 아 와 영재인 것도 된다 야 눈으로 하면 안되냐? 눈이 빨리 계속 얘기해봐 야 2011년 1년 바로 정국이랑 내가 그 뭐냐 딱 딱 만난지 한 일주일 됐나? 내가 먼저 오고 정국이가 하루인가 이틀인가 늦게 왔었지 맞지? 연습실에 나일리 같이 왔죠 우리 아니야 내가 너무나 하루인가 이틀 먼저 왔지 계약은 내가 너 먼저 했어요 계약은 너가 먼저 했는데 내가 그 연습실에 앉아있으면 내가 남준이 본거는 하루 이틀 그..그..그..그..그거 아니야 어쨌든 어 2011년에 그 정국이야 내가 그 밥을 먹으러 이렇게 연습실에 나왔었지 근데 저기서 영어로 되어있는 그 그 뭐냐 그 전자제품 전자제품 그 가게가 보인거야 너무 가까워 좀 부담스러워 예? 전자제품 가게가 보인거야 그래서 침심해서 야 정국아 저거 읽어봐라 했더니 히마트 이러는거야 야 히마트랑 하이마트랑 어떻게 똑같아 내가 형 형 잠시만 잠시만 내가.. 나 찍는다고 지금 정신 없었는데 형 나 찍고 있었어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 대화가 이래요 지금 팬들 앞에 있는데 둘이서 무슨 힘아 동생 그렇게 놀린게 좋아요 형 나는 지금 끝까지 놀일 수 있는데 나도 아 잠시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세 명 모인 기능으로 그 질문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방금 생각난건데 문을 뒤집으면 그럼 제발 방금 형이 알았어 진지해지자 그래 이제부터 진지해 좀 이 흐름을 끊지마요 알았어 맥을 끊어 오케이 아 진짜 너 어떻게 형한테 짜증난다 할 수 있어 형 싫어 내가 질문을 골라줄게요 기다려봐요 싫어 자기 전에 가장 뭐가 제일 좋을까 뭐든 뭐든 오늘 어디 오자 그러면 야 3MT를 해보자 각자 우리 세 명의 앞글자를 따는 거야 자 지진정 이렇게 한번 해보자 너부터 시작해 응 뭐야 지진정으로 하면 3MT죠 3MT야 내가 먼저 시작하면 그냥 내꺼 이어야 돼요 그래 이거 왜 내가 마지막인데요 니 막내잖아 못쩌려 자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어 아 좀 싸우진 않아 와 늙어서 좋다 와 정말 좋다 와 늙어서 너무 약하네 뭐야 아 진짜 그냥 다 가졌다 늙어가지고 아 진짜 짜증났어 나 혼자 할걸 그냥 아 나 혼자 할걸 진짜 슥 시끄러워 죽겠어 슥 시끄러워 죽겠어 아니 그냥 하나만 미끄러운데 자 그러면 내가 화면 연결해야 돼요 응 할께요 자 지진정 지민이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끝났어? 응 진짜 진짜 아름다운 지민이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니 길을 걷고 있다며 했잖아요 또 하나인데? 에헤헤 대단해 이거 왜 자기 연기보다 때리냐? 에헤헤 정말 정말 아름다운 지민이가 겁없습니다 아니에요 나 그거 안 할랍데 정말 산란데 상이? 이거 할랍데요 아니 이런거 있는게 아니잖아 왜요 미우라고 내 마음이야 다시 네 나부터 시작할게 너 오늘 내 풍선길이야 내 풍선길 중에 몰라요 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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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아 너무 와 나 이러면 박수 끈다 진짜 그러면 헤이 스타빗 스타빗이야 진짜 스타빗 스타빗이야 아이 스타빗하지마 스타빗 아이 스타빗 아이 스타빗 예 됐어 내가 요즘 내 책임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지금 나랑 뭔지 알아요? 싫어 봐 형이 일본어 공부를 하려고 그 일본어 강의를 신청했어 소비총 137개가 있었는데 형이 굉장히 많은 수강량을 지불했어 근데 여덟개 듣고 지금 수강이 끝났어 지금 채널의 태양이 아 나와보줄 알아? 네 나하고 싶어 나하고 싶어 진짜? 운이 좋은 운 좋다 럭클리 난 무슨 버클리인줄 알았는데 어 그래 야 하자 참을 잘사자 야 그러면 각자 남의 이름 가지고 너가 먼저 지를 하고 내가 북을 하고 너가 니 얼굴만 나오냐? 아니 아니 니 얼굴만 나오냐고 미안해요 자 너가 지를 하고 내가 북을 하고 너는 지를 해 니 얼굴만 나오냐고 아니 꼼꼼꼼꼼꼼 꼼꼼꼼 그래 질코늄이 있는데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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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제가 어 아 지탄뉴이 뭐야 아 지탄뉴하고싶어요 그래 해 여러분 어디가 아 왜 잡아요 아 나 화낼색 하려고 했지 여러분 저 감성 셀크 찍었어요 안갈때 안갈때 감성 셀크 찍었어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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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갈릴래 야 잘 봐 형이 이거를 건져가지고 형이 입안으로 꼬리 시키는 누구일게 어 먹었어 응 자 형아 너 해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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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음식놈게 어? 진짜 못돈내 너 나중에 나중에 그 뭐냐 그 요단만 건너면은 다 먹어야돼 먹으면 되죠 아 보고싶어 나도 보고싶죠 보고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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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